Q. 다 오신 거예요? 네, 고맙습니다. 연수소를 맡은 오린덕방보입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그렇게 나온대 이거지? 야, 뭐하는 거야?! 야! 아이씨, 세수도 안 했는데. 딸랑 누군지 이실직구 안하면 이사지를 확 올려버릴 거야. 이 꼴을 보고도 걔들이 좋아라 하는지 두고 보자고, 어? 누구? 목보다 날핀인데? 어? 나. 일강호. 어? 똥꼬? 헉. 나야. 그러니까 당시에 일을 자극받으면 물등이 쫙쫙. 아니 그 뭐냐. 과밍성 대전 대군. 그것 때문에 설사를 하신다. 뭐 이따? 아이 그래. 나, 나. 하도 귀찮게 해서 들려오길래 터끼리 꼈다고 했어. 동생 좋다는 게 뭐냐? 오빠가 훈련하면 또 돕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. 이것들이? 헌스는 잘 지닌다니? 여전하네, 우리 오여사. 너네 미혜비는 살아있다냐? 도망. 도망갔다, 형. 신하고 돌아간다. 미현비는 또 돌아가는데. 신하고 돌아간다. 끝에 할 줄 알아요. 할아버지. 저한테. 아닌데. 맞어. 네. 감사합니다. 11월에 첫 방송됩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만나요. 그때 만나요. 그때 봐요. 그때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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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